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본인의 일관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영상 촬영을 좀 해봤어요. 그동안 댓글로도 본인의 일관을 도저히 모르겠다, 봐도봐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요청글이 좀 많았고요. 거기 일일이 이제 댓글을 달다가 아무래도 이 영상이 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안드로이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폰 유저분들은 해당 영상 촬영이 없으니까 아이폰 분들은 별도로 무료 만세력 어플을 찾아보시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것은 갤럭시 노트 8이라고 하는 삼성 안드로이드 폰이고요. 안드로이드 폰 기준에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플레이스토어가 있죠. 플레이스토어를 클릭을 합니다. 모든 어플은 여기서 보통 다운을 받으시거든요. 그럼 여기서 검색을 이제 하시면 돼요. 검색을 하실 때 이렇게 무료 만세력 어플을 찾으셔도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어플 이름을 알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주로 권해드리는 게 하늘더맘의 만세력이라고 하는 무료 어플이에요. 하늘더맘의 만세력을 검색을 하셨을 때 보시면 저는 이미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어플이 설치 버튼이 안 나오고 열기가 있습니다. 설치를 끝내고 나서 열기를 하게 되시면 이렇게 어플이 뜨고요. 본인 생년월일을 이런 식으로 넣으셔야 돼요. 1900 몇 년도에 태어났다면 1, 9, 뭐 빵빵 본인의 빵빵에다가 태어난 연도가 들어가겠죠. 그리고 6월 14일에 내가 태어났다. 그럼 06, 14 9시 33분에 태어났다. 그러면 그대로 숫자로 0, 9, 3, 3 근데 5회 태어났다고 하면 13시, 14시 이렇게 넣으셔야 되고 분 단위까지 반드시 넣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양력과 음력 체크가 있어요. 그래서 양력, 음력을 반드시 넣고 입력을 이렇게 마친 다음에 대훈까지 보려고 하신 다음에 남자, 여자 체크를 반드시 하시고 하시면 되거든요. 만약 남자다. 그럼 이제 보시면 여자되어 있는 거를 남자로 바꿔주시고 사조보기를 클릭하시면 돼요. 대훈이 바뀌어요. 대훈까지는 볼 필요가 없으니까 여기서 이렇게 본인의 생년월일을 넣고 바로 나오거든요. 사조보기를 눌러서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연, 월, 일, 시가 되고요. 이 일, 일에 보시면 한글로 본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본원 밑에 있는 한자가 바로 자신의 일간입니다. 지금 제가 가르치고 있는 이 검은색 바탕으로 되어 있는 흰 글씨가 임수라고 하는 글자예요. 임, 네. 10가지의 첨간이 있어요. 가불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고 하는 10가지의 첨간이 있고 누구나 그 10가지 중 하나에 해당이 되는 본인의 일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플로 찾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무료 만세력 사이트 중 하나예요. 여기 말고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냥 예시로 하나만 보여드리자면 이런 무료 만세력 사이트를 검색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양녀, 음료, 여잔지, 남잔지 생년월일 넣으시고 시간을 넣으신 다음에 네, 죄송해요. 지금 제가 손깍대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이렇게 대충 넣어봐요. 대충 자신의 시간이 정각이면 정각이다. 분까지 정확하게 하신다면 이렇게 넣고 이 양식은 아무거나 사용해도 돼요. 저는 그냥 간단 포맷을 해볼게요. 간단 포맷을 해서 확인을 눌렙니다. 누르게 되면은 여기도 지금 보시면 연, 월, 일, 시이기 때문에 일에 지금 임수가 떴죠. 이걸 임이라고 해요. 이게 본인의 일간이 되는 겁니다. 네, 이 영상을 참고로 해서 본인의 일간을 꼭 잘 찾아서 제가 매일매일 올리는 일진 저녁마다 올리고 있으니까 그걸 따라오시면 돼요. 본인 일간별로 운세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일진을 그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